우리의 인생이 답답할 수 있어요.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. 우리 10대들 대한민국 10대로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.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내 삶에서 끊임없이 주 앞에 달려왔고 주님 앞에서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며 달려왔지만 때로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앞이 막막하고 너무 힘들 때 그 힘든 갈등의 시간들을 거쳐서 오늘 예배해왔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? 딱 한마디면 됩니다.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십시오. 주님이 우리를 들쳐 업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 주님 역사하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.